안녕하세요 여러분! 한국연애리얼리티쇼 연애남매가 홀로에서 3월 27일부터 독점 서비스됩니다. 연애리얼리티 최초 누가 남매인지 밝히지 않은 채 연인을 찾는 신감각연애리얼리티쇼입니다. 1화는 3월 27일 저녁 9시에 공개되고요. 2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업데이트됩니다. 연애남매 많이 기대해주세요. 재미있게 되세요. 바이바이! 남매 중 단 한 년만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 둘 중 누가 데이트하시겠습니까? 누나가 잘 되면 좋겠다. 진짜 오빠가 소중해. 진짜 싸울 일이 없고. 다 양보해 나한테. 오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. 누나가 제일 예쁘더라. 네가 잘 돼야 엄마가 행복하니까. 정말 우애 좋은 남매네요. 야, 왜 떨어뜨리고 싶어? 진짜 나한테 타자. 양보를 하면 안 된다. 누나 알아서 해라. 그냥 코만 나올 것 같은데? 꼴 보기 싫어. 누난히 못생겼다. 진짜 확대해. 뭐래. 두 눈 글러먹었다 한 번 해보자는 건가? 남보다도 나한테 못해주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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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